첫 번째 뉴스 여러분들이 이제 쿠팡에서도 식용유를 구매하시려면 제한에 걸립니다 아 야 이거 진짜 식용유 문제가 심각한데 1인당 구매 제한합니다 쿠팡에서도 온라인도 품귀 조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 일시 품절 아 카놀라요 아 이거 일시 품절 예 일시 품절 일시 품절 다 품절이야 지금 쿠팡이 1인당 식용유 구매 개수를 제한해버렸다 팜류 수출 중단으로 인도해 수출 수급 불합 및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선제적으로 내놓은 고유책이라는데 이제 못사 아 이달 중순 식용유 구매 제한에 나섰다 쿠팡 예 그래서 지금 로켓 배송은 모두 일시 품절 상태다 예 그래서 롯데마트 뭐 ssg.com 뭐 마켓컬리 등 일시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래 여기 보면은 지금 어 품절 예 줄줄이 결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음 역시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기름 장사가 최고야 아무리 봐도 이게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기름 장사가 최고야 이게 이게 내가 이거를 이게 이사단이 나기 전에 미리 샀지 이사단이 나기 전에 미리 샀어 음 뭐 난 이거 뭐 들고 있으면 뭐 아따 놀라유 캬 놀라유 예 어 기름이 기름 장사야 기름 장사 어 이걸로 내가 어 부자 될 거야 좀만 있으면 이게 이제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기름이 없으니까 날아가지고 그냥 뒤집어지면서 기름 어디 없냐 이러고 난리 날 거란 말이야 음 음 아 그럴 때 하 우리 에 집안은 대대로 카놀라유 부자 집안이었죠 이럴 때 위해서 이런 비축류가 우리 집에 있습니다 한 개에 3억 세 장만 주시면 다 드립니다 3억 이렇게 해서 합쳐서 12억 예 예 예 12억에 예 팔아야지 예 예 그렇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카놀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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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지를 내야 카놀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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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지를 기름 부자니까요 기름 부자니까요 이렇게 어 음 근데 제가 어 중요한 거는 내가 저걸 왜 샀나 했더니 이제 그 집에서 계란후라이를 해먹으려고 샀던 것 같아 음 그리고 웃긴거는 롯데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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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이제 인터넷에서 오다를 하는데 거기는 물값이 되게 싸요 물이 6개에 2,000원이야 물 1.5리터짜리 6개가 2,000원이야 근데 그거를 내가 사고 싶은데 싸니까 배송을 4만원 이상이 무료야 그러니까 에이씨 이러면서 또 어차피 장볼거 그냥 여기서 사자고 무슨 뭐 스테이크도 사고 뭐 비빔밥도 사고 또 뭐 이런거 막 저런거 막 사 4만원 채우려고 2,000원짜리 사려고 3만 8,000원짜리 사는거야 아마 그러다가 계란도 사고 이것도 산거야 어 4만원 채우려고 어 말도 안되는 쇼핑 방법이었지 어 내가 좀 돌아보면 얼마나 저기 밖에 나가서 그 한창 그 뭡니까 저기 그 그 코로나 때 내가 사람들과 그 그 같이 장보기도 싫어 어휴 더러워가지고 내가 집에서 어휴 가기 싫어 이러고 그 그 어떻게든 4만원 채우게 돼갖고 이걸 산거에요 어 그리고 어 계란도 샀는데 정작 계란은 계란이 없어서 이걸 못쓰네 계란이 없어서 계란후라이를 못해먹고 있는데 막 웃기지도 않은 상황이네 어쨌든 이렇게 기름이 이거는 경품이 아니에요 개당 3억 여튼 저는 이렇게 그 기름파라서 앞으로 떼부자가 될거에요 문제는 이게 지금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여러가지 상황 여러가지 우리가 좀 각오해야되는 이런 시기에 왔습니다 정말 예전에는 물가가 오른다라는걸 피부로 느낄 일이 없었는데 야 이거 이렇게까지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나 좀 두렵기도 해 번앵키 아 2000년대에 주식을 해본 분들 주식을 한 10년 전쯤부터 해봤다는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인물이 이 벤 버넨키라는 사람이에요 이 벤 버넨키가 뭐를 만들었습니까 저 사람이 양적 완화라는 걸 만든 사람이에요 어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일본의 그 플라자비 이후에 일본이 망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그 이론을 만든 거야 저 저렇게 어설프게 하면 안 된다 할 거면은 시장의 심리를 바꿔놓으려면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돈을 와장창창 뿌리고 적극적으로 금리를 와장창창 올리는 방식으로 가야 버르장머리가 잡히지 아니면은 이거 늦으면은 그냥 망한다 즉 국가가 이런 물가나 어떤 이 경기 상황에 이 정부가 밀리는 듯한 중앙은행이 밀리는 듯한 느낌을 만들면 안 되고 주도한다는 느낌을 줘야 된다 해서 그냥 막 뿌려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달라는 뿌려도 어차피 안망이 바보더라 이러고 나왔던 게 벤버넨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현대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이런 금리 정책 또 경제 정책 그리고 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어떤 재창조 시키는데 아주 크게 일주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보다 보다 못하고 한마디 한 거야 이 사람 나오고 이제 옐런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 사람이 오랜만에 등장해서 야 1, 2년간 스테이그플레이션이야 이러고 좀 안 좋을 거라는 거야 아 아 예 아 주둥이 잘 놀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주둥이 잘 놀리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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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 벤버넨키 얘기 아니 벤버넨키 뭐 내가 왜 뭐 뭐 머리스타일 가지고 뭐라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화를 내 왜 왜 뭐야 뭔데 정체가 뭐야 뭐 뭐 때문에 화가 났어 그렇게 또 뭐 때문에 왜 뭐 물가 올라서 그런 거야 기름 없어서 그런 거야 뭐 뭐야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뭘 까려면 뭐 뭐 이유가 있어요 까는 거지 뭐 야 이제는 맥락도 없이 그냥 까냐 야 하여튼 알겠어요 어 어 아 뭐 때문에 까는지는 좀 듣고 어 까자고 어 벤버넨키가 아 이 경기 둔화 속에 물가가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경고했다 현재 이 제롬 파울이 이거 너무 미온적이라는 거야 어 이게 지금 대응이 안 좋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어 경기 둔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아 경기 둔화는 불가피하다 향후 1,2년간 성장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은 고공행지라는 시기가 올 것이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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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벤버넨키의 경고가 나왔어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더 빨리 금리 올리라는 얘기야 답답하다 이거지 보다 보다 못해갖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지금 얘기를 하면서 에 과거같이 이게 심각하진 않겠지만 음 하지만 지금 이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대응은 늦었다 음 음 미국 연방은행이 에 늦게 당했다 특히 양적원화 이후 이 금리를 올려서 양적 진축을 하는 타이밍이 늦어져서 인플레이션 폭등을 불러왔다 문제는 그들의 대응이 왜 늦었냐는 것 돌이켜보면 그것은 실수였다 음 그래요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가치 뭐 안정성이 없다면야 가차 없이 얘기를 하고 지금 이거 보면은 미국 시장 자체가 지금 밴버넨키까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정도면 실제 분위기가 매우 안 좋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왜 그러냐면은 저 뭡니까 이 그 미국의 물가가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체감상 너무 많이 올라있다라는 거야 기름값도 원래는 그렇게 올라가 있을 나라가 아닌데 기름값도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 있고 팁도 20%를 줘야 되고 이게 다 힘드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서 동시에 또 비용이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 악순환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금리를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못 잡겠구나 싶은 거야 당장에 지금 뭐 0.5% 올려도 이거는 못 잡겠다 올릴 거면은 더 많이 올려서 시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스위치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고 아 이거는 금리 인상을 해도 소용이 없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더 강한 인상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양적 긴축이 시작되면 더 이상 이 채권을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되면은 이제는 미국 국채에도 경쟁에 이제 뛰어들게 되면서 더 수익률이 높고 그러면 이제 유동성이라는 게 미국 국채 쪽으로 이제 좀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일정 부분 이러면은 약간 좀 은행들이 우리나라 은행들 저기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런 그 달러 예금이나 달러 자금들이 이탈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던 것들이 다시 나가게 되고 연장은 임기 연장을 안 해주고 이런 것들이 때문에 나갈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달러가 부족한 건 아니니까 큰 걱정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게 계속 나갔다가는 약간 이제 시장이 흔들 수가 있는 거지 뭐야 우리나라가 많다면서 많다면서 이러다가 어느 순간 어 또 이제 그 그것도 또 뭐야 악마의 그림자 마냥 확 드리우면서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양적 긴축이 제대로 발동된 것도 아닌데 이 정도니까 이제 걱정이 나오는 거겠죠 여러분들 혹시 그 둔촌동이라고 하십니까? 둔촌동에는요 이 주공아파트가 유명했어 둔촌동이란 지역이 어 뭐 막 아주 그냥 옛날 그 주공아파트가 빽빽하게 늘어섰던 어 그걸로 유명해요 그 동네가 나 이 이 그 LH 지금으로 보면 LH집 이 주택공사가 만들어서 이제 빽빽하게 거기다가 어 아파트를 지어놔가지고 어 약간 좀 이제 인식이 뭐랄까 약간 좀 어 그런게 있었지 약간 못사는 동네 뭐 이런 가난한 동네 뭐 이런 인식이 있었어 어 그런데 여기를 갖다가 싹 다 바꾸겠다 이거야 우와 그 어마어마한 그 장난아니에요 거기 장난아니야 어마어마해 거기가 어마어마한 단지를 갖다가 통째로 다 싹 다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새 아파트 짓겠다라는 거야 우와 대박 이러고 거기 있던 사람은 뭐 어 떼부자 됐다 이러면서 막 난리도 아니야 막 야 가자 이러고 거기에 이제 그 지어지면은 또 뭐 뭐 거긴 뭐 이제 쥐값이 그냥 쫙 올라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지 어 막 막 이야 이거 진짜 되는 거야 이러고 막 거기 되면 장난아니에요 거기다 거기 9호선까지 또 뒤에 뚫려 그래서 그러니까 9호선 이슈 그 앞에는 5호선도 있을 거야 아마 5호선 9호선 아주 세 지하철 지하철 중에서도 서울 지하철 중에 아주 쇳빙 쇳빙 지하철 라인이 딱 그러니까 거기가 아주 그냥 대박인 거야 막 사람들이 미쳐버려 막 으아 막 이러고 중단됐어 아 중단됐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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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나 큰일 나겠는데 여기 여기 어떡하냐 이거 둔촌 주공 아파트 이 재개발하고 있는데 제 타워크레인 아니 그 시공사 나가버렸어 지금 예 어 공사비가 증액되는 거를 좀 대출 더 받아달라는데 지금 조합원에서 안 받아주면서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타워크레인 빼고 있습니다 음 해체 작업 도립되면서 이제 결별이다 이러고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거 짓다 말았어 지금 이거 야 이건 진짜 이거 이거 이런 일이 있긴 했었어 과거에도 근데 여기는 너무 커요 여기는 진짜 단지가 너무 큰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아주 충격적인 일이야 지금 만 2천여 가구로 공급한다는 단군인의 최대 재건축 단지 둔촌 주공의 공사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5,600억의 공사비 증액 문제로 이게 증액된 거야 조합과 갈등 빚은 시공사업단이 안 해 이러고 그냥 나가버리기로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공사 중단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커졌다 아이고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에 들어갔는데 이거 타워크레인 해체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도 7월 말이나 모두 해체가 가능하다 타워크레인은 설치할 때 해체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다고 판단했을 때 해체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올해를 넘길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결국에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조합원과 결별하겠다 안 하겠다 이러고 나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저쪽 우크라이나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 뭐 배송비도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다 올랐잖아요 이게 이제 건설사에서 우리가 몇 달 몇 주 전에 봤잖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부동산 가격이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분양가가 오를 판이야 지금 건물 짓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거야 지금 자재비가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자재비가 올랐으니까 이제 시공사에서 조합원한테 야 좀 돈 좀 대출 좀 받게 해줘 돈이 좀 모자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시공사에서 어 족가루 말싱 한 거지 이러면서 야 이러면 우리 망해 족가루 말싱 몰라 그리고 이제 뭐 조합원장이 뭐 어 자기가 찍어놓은 업체에다가 뭐 이거 뭐 변기 뚜껑을 써라 뭐 뭐 이런 썰들이 있어 지금 뭐 그런 썰들이 돌고 있어 사실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러면서 나가래가 된 거야 서로 간에 약 이게 5,600원에 증액이 돼버렸어요 응? 이걸 조합은 안 받아들인다고 하고 시공사는 이거 유효하다고 하면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지연된 공기가 1년이 넘은 상황에서 타워크레인 철거까지 겹쳤다 이 입주는 훨씬 더 늦어질 전망인데 23년에 입주하려고 했던 게 지금 미뤄지는 겁니다 조합 측은 이거 그냥 쇼다라고 보고 있지만 응? 공사 재개는 없다 라면서 이 증액을 해줘야만 시공사가 들어가겠다 하기 때문에 안 할 거예요 이게 과거의 트리마제 성소동의 트리마제도 이런 비싼 사리가 있었다 응? 과거에는 어땠냐 조합이 자체적으로 공사비를 정산해주거나 이를 변제해줘 건설사를 못 찾으면 경매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고 이 경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이 조합이 다 날려 조합원들이 다 나가야돼 여기도 조합원들이 사업부지와 분양권을 박탈당했다 음 그래서 이게 지금 조합원들이 이거를 계속 끌면은 저게 이제 그 소송으로 들어가면 불리해진다라는 지금 대체적으로는 얘기가 그래 왜냐하면 이전에 사례가 조합원이 어 저런 거를 각 자기네들이 이거는 우리 거다 우리 재산이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제 경매 들어가면은 다 찢기고 남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기가 말이 많아요 지금 저기가 말이 많고 어 저거를 이제 나중에 저렇게 되면은 저희 주택공사로 저게 또 넘어가 넘어가서 이제 그 국민세금을 채워주면서 할 수도 있어 음 근데 그러면은 주변에서 엄청나게 또 반대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왜 못 사는 사람들 여기다 들여넣느냐 이거야 또 저렇게 많은 데를 갖다가 이 또 무슨 어? 뭐 어디 이제 뭐 이제 이상한 어디 뭐 이런 애들 와가지고 그 동네 동네 분위기 다 낮춘다 막 이러고 또 주변 반대 있고 이거 있잖아 뭐 또 서울시장 오세호는 취소하라 막 이런 거 붙여넣고 여기 땅값 떨어진다 이러고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 이게 하도 단지가 크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음 저게 왜 그러느냐 저게 강남 3구는 아니야 근데 강남 4구로 이제 치잖아 강도까지 켜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완전히 너무 이제 눈이 높아져가지고 욕심이 생기는 거지 자기네들도 이제 우리는 어 더 이상 그게 아니라 이걸로 한탕 장난 아닌 거야 저거 근데 너무 강동이 강남이 끼기에는 조금 그래 아직까지는 그건 아니거든 강동가 근데 모르겠어요 뭐 강동이 뭐 뭐 있을 거 다 있으니까 또 잠실이랑 가까우니까 뭐 이렇게 엉겨붙긴 하는데 이 둔촌 대단지가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여기 많이 오지 않겠냐라는 기대는 할 수 있지 근데 이걸로 너무 욕심을 부리면은 아 다 망하는 거지 다 망해 예 다 망하는데 저걸 지금 절제가 안되면은 안되겠죠 너무 큰 공사인데 저것 때문에 글쎄 시공사가 정말 망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누군가가 이제 폐가 망신할 수도 있고 아 그러니까 요 부분 때문에 저게 참 그 저게 나가리가 되면 조금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책임이 또 오세훈한테 넘어갈 수가 있어 왜냐 서울시장이고 이러니까 저걸 좀 빨리 메꿔줘야 되는데 이게 뭐 뭐 돼야말래 지금 뭐 민간에서 자기네들이 어 자기네들이 돈 벌겠다고 시작한 건데 저렇게 막 끝까지 막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은 안되겠죠 너무 큰 단지야 지금 어 너무 큰 단지라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게 불똥이 아무래도 오세훈한테 갈 것 같아서요 어 어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되게 급진적이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저는 이제 우파 중에서도 난 급진 우파 우파라고 제가 예전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이 네오라인 이 급진 우파라서 우파가 빨리 변해야 돼 너무 과거 지향적이고 지금 현재 시대는 너무 빨리 기술이나 모든 게 발전해가고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가야 되거든 이념도 빨리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뭐 어떤 페미니즘을 타파하기 위한 진정한 이제 이퀄리즘 시대 남녀가 평등한데 왜 혼수를 남자가 해오며 뭐 무거운 걸 남자한테 떠넘기거나 막 이런 거 다 폭력으로 봐야 되는 거야 이혼할 때 재산 분할도 왜 혼수는 여자가 적게 오고 재산 분할은 여자가 더 많이 가져가 이런 부당한 거에 대한 맞서야 돼 왜냐면 그건 누군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니까 뭐 여러 가지 면을 우리가 이제 따져야 되는데 이런 면을 어느 정도 속도를 부스트를 만들어준 게 윤석열 정부라고 할 수 있어요 윤석열의 어떤 이 선거팀이 제시한 정책들이 그런 면에서는 되게 어떤 젊은 우파들 젊은 사람들에게는 되게 와닿는 지점이 많았던 거야 이 페미 여가부 폐지라는 것도 그렇고 되게 다양한 부분에서 기존의 우파들은 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그 기존의 우파는 자꾸 과거에 있었던 일에 굉장히 평가에 집착을 하고 그걸 가지고 심판하겠다라는 식의 주장이잖아요 굉장히 고리타분해 그런 식은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는 와닿지가 않아 그거는 니들만의 감정 배설이지 뭐 우리한테 득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뭔가 이 사회가 너무 부조리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윗세대들만 꿀을 빨고 우리는 꿀을 못 받는 세대가 됐다 이거거든 근데 이런 지점에 여러 가지 악법들이 있어 우리는 그것들을 바꿔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게 내가 강조하는 게 뭐 이제 혼수의 불평등이며 재산분할의 불평등이며 왜 무슨 뭐 여자 한 번 도와줬다가 무슨 성추행범 내고 막 이렇게 패가 망신하고 이런 위험성들 말이지 이런 것들을 기존의 우파들이 잘 얘기를 안 해줘 근데 이런 것들을 윤석열 정부가 어느 정도 맺혀주는데 그중에 하나 그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증여세에 대한 거였어요 우리나라 증여세가 현실과 너무 안 맞아 음 증여를 지금 단계에서 자산가치가 이렇게 상당히 올라갔는데 자식한테 고장 뭐 3천만 원까지만 면제고 5천만 원 겨우 면제고 이러면 뭔 소용이 이게 증여해 뭐야 용돈 주다 다 끝나 무슨 학비 대주다가 그냥 증여세가 걸릴 판이야 이러니까 이게 현실과 너무 안 맞는다는 지적이 많았죠 그거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건드린다고 합니다 아 대단하네요 이제는 1억까지 아마 10년에 1억이겠죠 10년에 1억을 줘도 세금 안 낸다 아 괜찮네요 그래도 이것도 적어 솔직히 말하면 한 한 내가 볼 땐 이거 좀 늘려야 돼 어 하반기 8년 만에 세법 개정 추진합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면세 증여세 안 내요 음 그래서 세대간 자본 이전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겠다라는 거야 예 아 좋구만 어 1억 적어요 맞아 1억 적어 적기는 적었는데 어 일단 늘리는 게 어디야 부모에게서 5천만 원을 받았는데 10년간 자녀 한 명에게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인적 공제를 기대했지만 그 기간에 증여를 모두 합산하니 7천만 원이 돼버려가지고 2천만 원에 대한 200만 원 증여세를 내야 했다 야 2천만 원 증여했다고 10%를 뜯어가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이게 말이 돼 이게 진짜 웃긴 거야 이것도 자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인적 공제 즉 10년에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를 했어 뭐 뭐 지불해줬어 근데 그 지불해준 순간만 증여세를 따지는 게 아니야 10년 동안 10년 동안 이 10년씩 나눠서 10년 동안 증여가 얼마나 이뤄지는 나중에 또 따져요 어 그 전까지는 이게 미성년자 2천만 원 성인은 5천이었는데 그거를 1억 원까지 늘려주겠다 즉 10년 동안 1억 원까지는 자식한테 물려줘도 증여세 안 내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10년 기간이 너무 긴 것일 수도 있고 10년에 1억은 너무 낮은 적은 금액일 수도 있잖아요 에 그래서 5천만 원 더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 그 다음에 2013년에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되는 8년째 유래고 있는데 예 근데 이게 지금 너무 현실과 안 맞는다 라는 지적이 많았다 자 최근에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세대 간 자본 이전을 통해 소비 여력을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증여세 부담을 낮춰 세대 간 이전이 활발히 이루어지면 소비 투자들이 활성화되지 않겠냐라는 것이다 또 이 10년이라는 기간 이 누계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있었지만 요거는 건들지 않기로 했다 왜냐하면은 이게 누계 기간이 5년으로 줄면 이를 활용해 상속 대신 5년마다 주기적으로 증여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너무 짧으면은 그것만 노리고 그때그때마다 계속 나눠서 그 증여를 할 사람들을 늦기 때문에 요거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 예 하여튼 뭐 이제 증여세를 건드린다라는 거는 나름대로 좀 굉장히 급진적인 변화지 잘 안 하려고 하거든 잘 안 하려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그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한 본의 아니게 갖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뭐 이런 게 많다 보니까 특히 증여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고 있었던 때가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안 그래도 세금을 많이 뜯어내잖아 왜냐하면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말이 좋아 보험료지 그거 나중에 돌려받는 돈도 아니고 국민연금은 모르겠지만 이제 젊은 사람들은 돌려받을 돈이 아니라고 보지만 의료보험은 돌려받는 돈도 아닌데 그냥 돈 많은 사람한테 뜯어가지고 그냥 막 뿌리잖아 그런 것까지 다 따지면 증여세가 너무 큰 편에 속하는 거야 이미 어떻게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료를 통해서 사회 기여가 굉장히 큰 편인데 그런 걸 감안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조금 이제 불만을 가질 수 있지 그리고 이렇게 증여세가 높으면 증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기업의 어떤 어떤 주주 권리나 이런 게 너무 큰 변동이 일어나서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 이런 면들을 잘 이제 조절이 안 되니까 어 항상 뭐 기업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자식들끼리 부모 자식끼리 싸우고 뭐 형제들끼리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또 뭐라고 해야 돼? 증여를 하면 뭐하냐? 세금 때문에 남는 게 없고 뭐 오히려 대출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또 그런 게 또 부채로 또 잡혀요 그 국가적인 부채로 이렇게 잡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통계도 안 맞고 이런 것들을 바꾸는 거는 좋을 것 같은데 1억 1억 뭐 1억까지 10년에 1억이라면은 어 쉽게 말해서 뭐 뭐라고 해 1년에 한 천만 원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일 거 아니에요?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는 자식한테 예 저도 뭐 특별히 그런 거를 뭐야 저기 세금을 안 물리겠다는데 한 달에 80만 원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좀 드네 이게 뭐 뭘 하려면은 좀 팍팍 늘려줘야 될 텐데 아마 국민들의 감정이나 이런 걸 생각한 것 같아요 애초에 증여세 비율도 조금 낮춰야 돼 50%가 뭐야 30억 넘으면 50%를 뜯어가 응? 이게 되게 생뚱맞은 게 그러면 30 뭐 40억이면 20억을 뜯어가는 거 아니야 참 뭐야 30 40억을 증여하는데 60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진짜 웃긴 거지 그 20억을 갖다가 자식이 못 내면 부모가 또 20억이 된 증여세를 또 내야 돼 그러니까 증여세에 증여세를 또 내는 거야 이것도 좀 웃겨 그러니까 결국 40억을 증여하려면은 60억이 필요한데 자식이 증여세 20억이 없으면 20억에 대한 절반까지 나니까 한 40%라고 치면 2, 4, 8 8억이 또 필요해 그러니까 68억이 있어야 40억을 증여하는 거야 뭐 이런 바보 같은 법 제도가 어디 있어 이런 게 이러면은 이게 뭐 증여가 되겠어 그러니까 다 대출받아갖고 그냥 부담부증으로 넘어가는데 아주 안 좋아 이런 거 예 정부부터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